다시 송가은 선수 바퍼 1번 홀 세컨 샷입니다 송가은 아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살짝 홀 방향으로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송가은 선수는 올해나 작년이나 그린 적중률은 비슷한데요 작년에 비해서 퍼팅에서의 랭킹이 떨어져서 올 시즌 성적이 작년만큼 나오지 않고 있죠 다시 1번 홀 송가은 선수의 버디펫 성공하면 2번 홀을 앞서게 됩니다 네 살짝 오른쪽 봐야 돼요 송가은 성공합니다 네 나이스 버디 1번 홀부터 송가은도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송가은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